안녕하세요 파쿠로 코치 김지효입니다 오늘은 볼더링을 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여기가 언바운드 볼더링 루트 안내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난이도예요 지금 저는 V3까지 하고 있고 최적 목표는 VX까지 가는 겁니다 즐겁게 봐줬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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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도 한 번 한 2주 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